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총조 씨와 결혼을 발표했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 씨에게 받은 벤틀리 차량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. 남 씨의 법률 대리인은 전 총조 씨에게 깜짝 선물로 받은 벤틀리 차량을 어제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압수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가방, 목걸이, 반지, 시계 등 전 씨로부터 받은 모든 귀금속류 역시 이미 제출을 통해 압수됐다며 차량과 귀금속류 일체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남 씨 측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사기관의 모든 요구에 따라 절차에 적극 응할 것이라며 전 씨를 만나기 전부터 계속 사용 중인 유일한 휴대전화 역시 경찰이 원하면 언제든 이미 제출 형식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남현희 씨와 결혼을 발표했던 전 총조 씨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9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어제 구속됐습니다. 남현희 씨 역시 전 씨와 범행을 공모했거나 전 씨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남 씨는 전 총조 씨에게 받은 4억 원가량의 벤틀리 차량을 압수해가 달라며 범행과의 무관함을 강조해왔습니다. SBS 김종원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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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BS 김종원입니다.